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른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중국의 한나라 말기 영제가 통치하던 184년 부패한 정권과 잇따른 정쟁 속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있습니다 이에 태평도의 교주 장각은 황색 두근을 머리에 두른 농민 반란군 황근적을 이끌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장각의 초기 계획은 184년 3월 5일 낙양 안팎으로 동시에 거사를 일으켜 단숨에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으나 제자인 당주가 장각을 배신하여 수도로 가서 황근적 난에 대한 사실을 모두 고발하여 낙양 일대에서 1천여 명의 태평교도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장각은 당주의 배신으로 인해 당초 수도를 한 번에 점령하는 계획은 실패했으나 각 지방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파발을 보내 전국 각지에서 난을 일으키도록 명령했습니다 황근적은 견고한 낙양을 둘러싸고 있는 예주에서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여 지공장군 장보가 총지위를 맡았습니다 장각이 보낸 파발은 2, 3일에 걸쳐 각 지방으로 퍼져나갔으며 올해의 봉기일보다 2일 뒤인 3월 7일 황근적이 일제히 봉기하여 삼국지 이야기의 난세를 알리는 시발점을 알렸습니다 형주에 있던 황근적 장만성은 그를 따르는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남양군을 급습해 남양태수 저공을 죽이고 남양군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 배경의 후한시대 행정부역은 기주, 연주, 예주, 형주 등 총 13개의 주로 나뉘어졌고 주 아래 각각의 군이 있는 형태로 남양군은 형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갈량이 수확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주 영천군에서는 파재가 낙양을 향해 진격했으며 연암의 팽탈은 연암 태수 조겸에 이끄는 광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어 기주에서도 유주에서도 황근적들은 자사와 태수를 죽이며 기세를 올려갔습니다 장각이 이끄는 태평도의 무리들을 보며 사람들은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둘렀다고 황근족 또는 의적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황근적은 업성에서 봉기를 일으킬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쳐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장각 삼형제들은 천지인 원리를 이용하여 자칭 장각은 청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으로 불렀습니다 황근적은 8개의 주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관부를 공격 그리고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하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황근적인 난으로 인해 각 주와 군이 함락되자 주목과 태수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자들이 많았고 난을 일으킨 지 10일 만에 수도 주변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종에서는 황근적을 토벌할 장수 배치를 고심했는데 여기에는 황보숭, 주준, 노식, 동탁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궁중의 경비를 담당하는 중랑장은 오관, 좌우, 호분, 우림, 오중랑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좌우 중랑장을 영천의 황근적 토벌로 파견하는데 좌우 중랑장으로는 황보숭과 주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북동중랑장직을 신설하여 북중랑장으로는 노식, 동중랑장으로는 동탁을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설삼국지 연의에서는 황근적인 난을 통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출연을 알리며 대흥산 전투에서 500명으로 5만명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유비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된 연출에 불과합니다 장비가 무찔렀다는 황근적의 부장, 등무도 관우가 청룡 언을 따로 두동강을 냈다는 정원지도 모두 소설석 가공인물로 역사석 삼국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의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한 의협심은 아주 유명한 의형제를 맺는 장면인 도원결이로도 나오는데 도원결이 또한 역사 바탕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도원결이는 후세 사람들이 유비 관우 장비 3명이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걸 보면서 더 친숙하게 느끼고 싶은 매니아층이 이들을 의형제화 시키며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적인 복숭아 밭에서의 맹세가 아니더라도 유비 관우 장비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의기투합한 모습에서 친형제 이상의 의리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을 무렵에 유비는 평민 출신의 30대 전후반의 나이라 그 존재감이 미미하였으나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작은 공을 세우며 약간의 출세를 하게 됩니다 유비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에서는 좌중랑장 황보숭을 임명하여 노식 주중과 함께 황건적 토벌에 나설 것을 명하였고 뒤이어 동탁은 천천히 전진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황보숭은 젊었을 때부터 재능이 이미 조종에까지 알려져 일찍이 효렴과 무죄로 청거된 좌였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후한 말에도 황보숭은 문무를 겸비한 충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황보숭의 가문은 대대로 무관직에서 두각을 드러낸 무장 가문으로 황보숭 또한 문무 겸전의 재능과 활수어기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의 태생은 강족과 선비의 변란이 끊이지 않는 양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생사를 거듭하는 전투 경험이 풍부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서량의 군사 요충주인 북지태수를 역임하여 군사 문제에 정통했습니다 황보숭은 병사들을 이끌고 영천군 장사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거만하거나 거친 장군들과는 달리 병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며 사기를 복도우는 데 힘썼고 행군과 휴식을 적절히 분배하여 병사들은 황보숭을 믿고 따랐습니다 황보숭 군이 장사에 입성한 것을 확인한 황건적의 파제는 압승을 위해 다른 동지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대병력을 이끌고 와 성을 포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황보숭의 병사들과 성내 백성들은 많은 무리의 황건적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황보숭은 참모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농민들로 구성된 황건적이 그동안 손쉽게 긴장하지 않는 광군을 물리치는데 자신감이 상승했을 거라 여겨 틈을 노려 허점을 찌른다면 충분히 혼란시킬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저녁을 골라 영체의 병사들을 잠입시켜 불을 지르는 화공전을 펼쳤습니다 황보숭의 정의의 병사들은 작전대로 파제의 영체에 불을 지르는데 성공했으며 나머지 병사들은 성위에 올라가 횃불로 호응을 하니 황건적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황건적은 황보숭의 병사들의 죽임을 당하였고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 못한 파제의 군대는 정신없이 흩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젊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때마침 장사에 도착했던 젊은 장수였던 조조가 황보숭의 병사들과 협공하여 황건적의 대병력을 상대로 이들을 무찔렀고 파제의 병사들은 대부분 죽거나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조조는 20대 시절 낙양 북부위로 재직하면서 법을 어기는 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데 이 때문에 십상시의 배경도 무서워하지 않고 건석의 숙부를 때려 죽인 일로 유명사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관들은 이러한 조조의 광경함이 곱게 보일 리 없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보숭과 주준 이외에도 추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조종에서는 평소 재능이 뛰어난 조조가 눈의 가시로 여겨졌고 마침 황관적을 물리치는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죽어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조조를 기도위로 임명하여 황보숭과 주준을 뒷받침하라고 보냈습니다 조조는 작은 관직이었던 낙양 북부위에서도 악명을 떨쳤으며 지방으로 발령났을 때는 관습적으로 이어오던 뇌물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랑이라는 직책에 있을 때는 과거 황건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으나 전혀 통하지 않던 중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 난을 평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황보숭과 조조의 병사들은 협력하여 황건적의 퇴료를 차단해 약 1만여 명의 황건적의 목을 빼며 대승을 거두었고 조종에서는 황보숭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도향 후에 봉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12번째 시간으로 184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과 이에 대응하는 조종의 움직임 그리고 소설 속 도원 결의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국지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